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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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것들이 엄청 차려져 있고 그런데 수련이 인사말을 하면서 시간이 꽤 길어졌는데 아무도 음식을 덜 생각을 못하고 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 테이블에 어떤 청년이 닭다리를 하나 탁 잡더니 그러면서 이 빼갈 있잖아요. 백주를 그냥 하나를 완샷 하면서 또 닭다리를 쥐어. 그랬더니 수련이 그걸 딱 보고 여기 진정한 대장부가 한 명 계시는군요. 이러면서 엄청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본에서 주로 오사카 쪽 주변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일본이 얼마나 강화도,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로 서양 공무를 받아들여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다 확인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양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또 배워야 될 거면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근대화에 그런 어떤 여유에 눈을 뜨게 되시고 그러면서 우리 그러면 우리 조선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서양까지는 아니지만 일본만큼이라도 그렇게 근대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삼전론이라고 하는 걸 지피를 합니다. 삼전론은 도전, 재전, 언전인데요. 도전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상, 문화,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의 혼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학이죠. 동학의 혼을 가지고 그걸 일단 중심으로 삼고 그다음에 어쨌든 재전이 중요하니까 국가의 재정 또 당장 백성의 민생을 살피는 이 재전에 힘 써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언전이라고 하는 거는 외교를 말해요. 외교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조선이 진정한 자주국가가 되기 위한 그런 방책들을 수립한 게 동학의 어떤 조선 혼을 바탕으로 그런 국가의 조선을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 자주 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길지 않습니다. 짧은 논의인데요. 어쨌든 산전론이라고 하는 글을 지피를 하십니다. 그리고 1902년에 잠깐 조선에 왔다가 천도교인 자제 24명을, 저 때는 동학이었겠죠. 자제 24명을 같이 데리고 유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2차로 1904년에 40명을 데리고 유학을 가는데 이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1910년대, 1920년대에 천도교의 주역이 돼요. 이 청년들이 문화운동, 개벽 잡지를 비롯한 여러 운동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1904년에 의정 대신하고 법무 대신에게 비정혁신안을 제출하는데 제출했다고 저게 당장 반영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출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부에 호소하는 방식은 안 되겠구나. 우리가 밑바닥에서부터 풀뿌리, 민중으로부터 뭔가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민회를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측근인 이용구에게 민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독립을 보전하고 개혁을 하고 또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고 등등등 해원의 단발, 흑의를 입는 이런 개혁, 혁신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값진 개혁, 혁신운동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1905년에는 천도태원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써서 저 경전은 교정일치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종교적 가르침과 정치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근대 이후로는 그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게 주로 서양의 그런 학문의 그거잖아요. 그런데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면 안 되고 종교가 정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한 거예요. 교회에 바탕하지 않은 정치는 허약하다는 거예요. 또 종교가 가르침이 그냥 사회에 그런 데 관심 없이 개인의 그런 어떤 구복에만 거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 가르침과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는 그런 체계를 해서 본 게 천도태원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1904년에 미네운동을 이용구가 중심이 돼서 조직을 하는데 처음에는 대동해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이름을 중입회로 바꿨다가 또 진보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1905년 초까지 진보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선정부에서는 이름을 암만 바꿔도 동학인 줄 아는 거죠. 동학놈들이 또 무슨 또 헛질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탄압을 합니다. 아까 그런 여러 미네 활동을 하는데 또 정부에서 관군들을 데리고 여기저기서 탄압을 하고 곳곳에서 그래서 희생자가 나오고 저기 한경도 험천땅에서는 수십 명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는 강군에게 모살당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동학이라고 탄압을 받는 거야. 이름을 어떻게 바꿔도 그런 상황에서 일진회 당시 친일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손병준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우리랑 통합을 하면 내가 뒤를 봐줄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학에 대한 탄압을 안 하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뒤봐주겠다고 한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그게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구워 삶았겠죠. 하여튼 여러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게 돼요. 이혼구가 손병준에게 이제는 이렇게 내수가 됩니다. 그래서 진보회와 일진회가 합치게 돼요. 그런데 그 합치는 그 과정에 일본에 계시는 손병인 선생님한테는 일체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자기 판단으로 합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제 일진회는 대놓고 친일 부역을 하는 단체였으니까 일진회에서는 당시 너일 전쟁을 위해서 그쪽 만주 지역에 철도를 건설하는 이런 부역 행위에 동원이 되기도 하고 여기 진보에 소속돼 있는 동학도인들이 지역에 있는 동학도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혼구가 만주로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철도 놓는 노동에 이제 참여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뒤늦게 송경희 선생이 알고 알고 일본어로 부릅니다. 이혼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혼구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조선이 자주 독립 국가가 되는 건 어려우니까 일본의 보호 아래에서 독립 국가가 되는 것을 자기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송경희 선생이 보호를 받고자 하면 독립을 버려야 하고 독립을 하고자 하면 보호를 버려야 하느니 어찌 보호라는 이름 아래 독립하고자 하느냐 하는 말로 이혼구를 나무랍니다. 나무라면서 다시 바로 잡아라. 바로 잡아라. 다시 원래대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1차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혼구가 그 앞에서는 알았습니다 해놓고는 조선에 와서는 똑같이 그냥 하면서 오히려 송경희 선생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송경희 선생이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갖고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독립 전체가 친일 세력으로 매도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 저 당시에 조선에서 발간된 몇몇 신문에는 이미 그런 비판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동학도인들이 막 친일하고 있다고 이런 신문기사들, 비판기사들이 막 그때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송경희 선생이 도저히 일본에서도 그런 소식이 들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라도 뭔가 대대적인 어떤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동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암만 해도 탄압을 피할 길이 없나요. 여전히 당시는 주자학이 아직도 국정철학인 거예요. 주자학에 반하는 어떤 학문도 그건 위학인 거지 인정될 수가 없어. 그런데 당시 만국공법, 국제법에 의하면 종교는 함부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모든 종교는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법에 따라서 만약에 동학을 종교로 공인을 해버리면 그럼 이거는 조선정부에서도 탄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문이라고 하면 오히려 여전히 주자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탄압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그냥 종교야 하면 탄압할 명문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가지 이유로 계속 아까 민의 활동하는데도 탄압을 받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근대적 종교 조직으로 전면적 개편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1905년 12월 1일 날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안한다고 하는 이걸 일본의 국제신문이라고 하는 저기에 전면 강구를 합니다. 적을 계기로 대고천안을 하면서 전 세계에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리는 거예요. 옛날의 동학이 오늘날의 천도교입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인내천을 대표적인 종지로 천명을 하고 그러면서 천도교 대헌 헌법 같은 거죠. 그런 천도교 대헌을 반포하고 중앙총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서울의 전도시를 마련하는 이런 일련의 조치를 합니다. 손민희 선생은 12월 1일 날 대고천안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6일 날 부산항을 통해서 기국을 하시고 일본의 그동안 한 5년 동안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와서 저기 중앙총부를 설치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개혁 조치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개혁 조치라고 무슨 말이에요? 천하에 크게 고한다. 천하에 크게 고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체계를 정비를 하는데요. 일단 손민희 선생이 모델로 삼은 것은 개신교예요. 개신교의 그런 어떤 조직과 의례를 많이 좀 수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불교보다는 서양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카톨릭은 또 너무 이렇게 미사가 이런 의례들이 복잡하고 하니까 이제 개신교가 가장 좀 감명하고 그래서 개신교의 의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앞뒤로 이제 천덕손이라고 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이런 방식의 시일식 시일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모시는 날이라고 해서 시일식을 마찬가지로 일요일 날 11시에 이제 1시간 정도 하는 시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미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성미는 이제 일종의 성검이죠. 성검, 이용구 이제 이때 이제 하면서 천덕유를 개편하면서 이용구를 비롯해서 62명을 출교 처분해요.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이 건고를 하고 이렇게 반성의 어떤 기회를 줬는데도 이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까 이용구를 비롯해서 62명을 출교 처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든 검전 관련된 재산 이걸 이용구가 관리됐었어요. 그 재산 다 들고 이용구가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악담을 했어요. 송병이 선생님 당신 6개월 안에 굶어죽을 거다. 라는 악담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실제로 그 직원들 줄 그게 없어가지고 그 종로에 큰 미국성에 가가지고 외장으로 좀 달라고 이런 정도까지 이제 그런 일화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미제도를 이제 도입하면서 밥을 할 때 각 식구 수대로 한 숟가락씩 식구가 6명이면 6숟가락을 덜어서 그걸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내는 이게 성미제도입니다. 그걸 이제 담으면서 자기 만약에 남편이면 남편에 대해서 잠깐 기도하고 또 큰아들 한 숟갈 뜨면서 큰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제 그냥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기도와 염원을 하면서 그 정성을 모아서 이제 내는 것을 성미라고 해요. 어쨌든 이제 성미제도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는 이제 다시 조금 수입이 돌아가는 재정을 그래도 좀 확충을 하게 되는 이제 그게 성미제도입니다. 기도는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그런 일주일 동안에 모았던 그 성미를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의식을 말하고요. 주문은 청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청수는 매일 저녁 9시에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일종의 기도식을 하는 짧게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또 주문을 같이 105회에 북송하는 이제 그런 의뢰를 매일 저녁 기도식을 청수라고 합니다. 주문은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뭐 일주일이든 21일이든 49일이든 이렇게 특별한 그런 어떤 해우교생님이 늘 49일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최소기한은 보통 이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21일 49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이게 이제 의뢰인 거죠. 전도교의 의뢰로서 이렇게 정립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손명희 선생은 교세학장보다 교세학장보다 우리는 보고관민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소명을 담당해야 되는가 늘 이제 중앙총부 직원들하고 이렇게 직원들 앞에서 아침 조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늘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교회 성장이 우리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그리고 하여튼 이 다시 개별 이 세상을 제대로 평등한 세상으로 만드는 또 그런 이제 시대적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천도교의 어떤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늘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날에 이제 조기주 선생이라고 그분이 쓰신 동학의 원류 뭐 이런 책을 보면은 손명희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이분은 정말로 교회 성장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늘 이렇게 보고관민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출판 문화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교육운동이 제일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방문사라고 하는 인쇄소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만세고라고 하는 신문 대형 신문입니다. 대형 신문을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일반 신문이에요. 그냥 천도교 만의 그런 종교 교보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한자고 옆에 한글로 작은 글씨가 한글입니다. 한글로 다 토를 달아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만세보를 이제 창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운영이 어려운 이런 학교들을 이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하고 1910년에 와서는 보성전문 동덕여학교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성전문의 사진인데요.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한 12년 정도 운영을 해요. 재원을 어떻게 어떻게 확보하는지? 아까 성미 제도가 이제 어느 정도 정책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천도교로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힘들었지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제 거의 뭐 1905년에 그 이제 의사보호조약에 의해서 거의 국권이 넘어가다시피 하고 1910년 되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국권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시리에 빠진 지식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도교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속도로 교세가 성장합니다. 1910년쯤 되면 백만이 넘어가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이 성미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꽤 그런 중요한 어떤 재원의 그런 수단이 되었던 거고요. 그런 걸로 이제 이런 인쇄소도 하고 학교도 이제 인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운동을 벌일 1919년에는 300만, 300만. 당시에 개신교가 한 25만, 카톨릭이 15만, 불교도 한 그렇게 한 20, 30만 정도밖에 안 될 때예요. 안 될 때 300만. 그런데 이제 총독부에서는 이제 뭐 한 110만 정도로 이제 약간 원래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안에서는 이제 300만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에서도 100만은 넘게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큰 중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손미인 선생님 개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성령 출세를 깨친 사건인데 1909년 12월에 양산 통도사 내워남의 제자들을 데리고 49일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걸 마친 게 이제 2월 초거든요. 2월 초에 마치고는 바로 그 옆에 옛날 수은 선생이 공부하셨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정멸불이라고 이제 옛날 원효 선생님도 저희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청성산 중턱에 있어요. 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저 사진의 저건데 왜 저희가 수도터냐면은 저 안에 약수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면서 쌀을 짊어지고 또는 미숫가루 같은 걸 짊어지고 올라가서 물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한 달이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수도터인데 그게 이제 49일 수련을 하고 그냥 방문을 한 겁니다. 여기 옛날 수은 선생이 공부를 하셨던 장소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가보고 싶었을 거고 그렇게 이제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갑자기 안에서 수은 선생의 어떤 영이 임재하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옛적의 이곳을 보았더니 오늘 또 보고 보는구나. 옛적의 이곳을 보았는데 오늘 또 보고 보는구나. 라는 시를 자기도 모르게 손민이 선생님은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말이 툭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은 선생이 현신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은 선생의 영이 임재하는 이런 체험을 하고 스승의 눈을 통해서 이 정멸구를 보고 있는 듯한 이런 묘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어떤 의미지라고 그때 이 시가 옛적의 이곳을 보았는데 오늘 또 보고 보는구나. 어디서 온 인물인가. 본래 나의 성품이네. 어디도 없고 온데도 없고. 나 또한 없는 것이라. 성품은 본래 어느 곳을 넣는가. 성품도 없고 온 것도 없고. 나 또한 없는 것이라. 보배로운 거울이 비고 비어 비치는 것을 머금고 달렸으니 능히 천지를 삼키고 능히 세상을 뱉는도다. 일종의 오도송이에요. 오도송. 그 깨달은 어떤 그런 시를 저 때의 체험을 가지고 바로 이 시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수은 선생님이 육신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성령은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서 이 후악들에게 영원히 살아 계시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늘의 본체 성령과 합의되어서 살아 계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후악들과 함께 이렇게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게 장생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수은 선생님의 성령이 곧 나의 성령이고 또 그것이 곧 하늘님의 성령이다. 하늘님의 성령과 수은 선생님의 성령과 자신의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근본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단지 수은의 성령과 나의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데서 끝났으면 이제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무당들의 그런 어떤 체험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늘의 본체 성령과 하나고 수은 선생님하고 나하고만의 그게 아니라 일체의 성령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대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때 체험이 너무 강렬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2월 말에 무채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남깁니다. 이건 그렇게 또 뭐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9편으로 된 그래서 전체 합치면은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짧은 문건입니다. 무채법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무채법경은 성령사님의 주전대 성령 출세 그 체험이 반영된 그런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원숙한 당신의 사상이 정리된 그런 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나서 이제 독립운동의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위동에 저 사진인데요. 봉한각이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합니다. 저걸 설립해놓고는 이제 총 7회에 걸쳐서 전국의 대두목을 불려드립니다. 불려드려서 연인원 483명. 한 번 할 때 한 7, 8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인원 483명이 이제 여기서 49회 수련을 합니다. 수련하는 동안에 손명이 선생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이신환성. 몸을 성령으로 바꾸라. 몸에 향해 있던, 육신에 향해 있던 너의 마음을 성령은 영원한 것이고 죽지 않는 것이니까 그 성령이 나의 본래의 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신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신환성의 실제적인 의미는 당시 이제 독립운동을 앞두고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육신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때 물건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이신환성의 이야기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독립에 매진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49일 동안에 계속 이렇게 심어준 겁니다. 이분들이 다 이제 지방의 대두목들이란 말이죠. 지방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때의 그 지방조직이 이제 나중에 3.1운동 때 이게 갖춰졌기 때문에 모든 전국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때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대교당 지금 저기 안국동에 있는 대교당 인사동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교당을 신축하겠다라는 구실로 성금을 모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조금 넘게 거쳤대요. 그 100만 원이 오늘날에 어느 정도 될지 이제 뭐 진작은 안 가는데 적어도 100억은 넘는 돈일 거예요. 그중에서 27만 원으로 건축 그 이렇게 비용이 27만 원 들었다고 하니까 27만 원, 100억, 27억, 27억 더 되겠다. 그렇죠? 100억 더 되겠다. 이 정도 치려면 27억은 더 들으니까 요즘도 한 100억은 더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여튼 뭐 그때 100만 원은 100억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7만 원으로 건축 기금을 하고 나머지 한 80만 원 정도를 어디에 썼느냐 상해 임시정부하고 해외에서 공립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보내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또 자료로 지금 이제 그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제 그 해방 이후에 45년도 아마 11월인가 12월에 이제 이렇게 귀국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귀국해가지고 손뱅이 선생의 명소를 가요. 제일 먼저 왜냐하면 손뱅이가 없었다면 천도교가 없었고 천도교가 없었다면 상해 임시정부도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3.1운동도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그 다음날 이 천도교 대교당에서 기자대견, 귀국 기자회견을 요즘은 명동성당 한때 명동성당이 그거였죠. 이때는 다 대교당에서 중요한 행사들은 다 여기서 합니다. 해방공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제일 큰 건물인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 건물에서 이제 기자가 회견을 하는데 그만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손뱅이 선생이 없었다면 상해 임시정부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여기서 방문하신 거고요. 어쨌든 그런 준비들을 역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1운동을 기획하시면 이게 봉안가 저 이 안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 아까 그 숨에 센 아주 크다는 사진이 있었는데 저 안에서 지금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손뱅이 선생을 비롯해서 당시 이제 체린을 비롯한 이런 천도계 인사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이제 3.1운동이 계획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배신교가 배신교가 자기들이 숫자가 한 명 더 많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기도 하고 뭐 서로 이제 입장에 따라서 또 누가 더 기회를 많이 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나온 이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 보면은 천도교가 3.1운동의 준비와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독립소요의 중핵이다라고 딱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소요 소동 이제 평화해서 말하는 거죠. 어쨌든 독립소요의 중핵이라고 딱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후로 아주 조직적인 탄압을 합니다. 천도교가 천도교가 그 중에 하나가 밝혀진 사실이 아까 시일을 본다고 했잖아요. 매주 일요일 날 11시에 그 실식을 못 보도록 순사 두 명이 지키고 섰다가 60살 넘는 사람만 넣어주고 60살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대를 끊으려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대를 끊기 위해서 그런 종교신앙의 어떤 그런 자유까지도 제안을 하면서 그런 탄압을 했고 그리고 독립 이걸 인쇄했던 독립선언서 인쇄했던 보성사 그것도 바로 불태워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 3.1운동에 참여했던 핵심 세력이 바로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지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3.1운동은 바로 동학농민혁명을 직접적으로 개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각계 독립운동을 하나로 결집을 했던 거고요. 또 천도교가 가지고 있는 전국 조직을 이용해서 시위로 조직하고 운동 자금 독립선언서 작성과 인쇄 모든 걸 천도교가 책임을 칩니다. 이때 개신교에서 참여했던 이성훈 선생이 우리가 자금이 없어서 이렇게 동문하기 어렵습니다. 하니까 송민 선생이 바로 금고에 있는 돈 5천원을 바로 그냥 이성훈 선생한테 주면서 이걸 우선 여비를 하시라고 5천원이 요즘 한 5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쨌든 그런 운동 자금도 천도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전날 인쇄하고 있는데 보성사에서 인쇄하고 있는데 순사가 한국의 순사가 뭔가 수상해가지고 3월 1일 전날 2월 28일인가 그때 순사가 보성사를 덮친 거예요. 그랬더니 독립선언서가 인쇄되고 있는 걸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사가 이제 가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걸 잠깐 좀 있어보라고 당시 보성사 사장이 이종일이라고 하는 사장인데 잠깐만 계시라고 하고 송민 선생님한테 뛰어가요. 뛰어가지고 이런 일이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송민 선생님이 또 금고에서 5천원을 꺼내서 이걸 좀 주고 도마를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한국인 순사니까 다행히 그래도 당신도 조선사람 아니냐 이것만큼은 좀 눈감아주라 이거 가지고 저기 좀 만주로 가서 당분간 좀 이렇게 있다가 오시라. 그래서 그래도 그 조선 순사는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뒷둘 어쨌든 무사히 3.1운동이 펼쳐지는데도 또 그런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성과 인쇄도 선도교가 했고요. 하여튼 뭐 그런 그래서 3.1운동은 당시 3.1대혁명 김구선생을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의 문건들을 보면요. 다 3.1대혁명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만 대혁명이 아니고 3.1운동도 사실상 대혁명 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3.1운동은 개별운동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 독립선언서 마지막 문구인데요.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더라. 위력의 시대는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내아도다. 과거 전세기의 연마달련된 인도적 정신이 바이아허로 신문명의 서강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하도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명의 서강을 이제 여기서 비추겠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섬대 왜 신문명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단순한 독립운동이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 동아계 사상의 바탕 인내천의 바탕은 새로운 세상을 열망한 그런 게 사실은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거는 그냥 나올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동아계 그런 어떤 다시개백의 정신 이게 동아논민혁명을 통해서 발현됐던 그것이 역시 3.1운동에도 반영이 되는 그래서 3.1운동은 문명전환운동이었고 그런 점에서 개백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신 문명을 열망한 문명적 개백운동이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선미의생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천도교도 아까도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엄청난 탄압을 받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천도교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일단은 돈출을 완전히 꺼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청독부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사학법을 개정합니다. 1920년에 사학법을 개정해서 기존의 학교를 계속 운영하려면 재단 전익금을 엄청나게 높여버려요. 정확하게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전에 재단 전익금은 5%, 10% 이랬는데 그걸 거의 50% 이상 높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계속 특히 보성전문학과 동덕여학교를 계속 운영하려면 천도교 재산의 거의 절반을 넣어야지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계속 운영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천도교 재산의 절반 넘게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은행을 완전히 쪼아버리죠. 이자도 대출해 주지 말고 일체 천도교의 어떤 자금도 융통해 주지 말라고 은행을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어른들은 다 감옥에 가있고 소메생 비롯해서 다 감옥에 가있는데 그 밑에 청년들이 그런 자금을 어떻게 융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1920년대에 그러니까 결국 몇 달 안 가서 손 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게 나중에 김성수에게 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불교 무슨 재단에 잠깐 한 6개월 동안 갔다가 다시 김성수 인촌 김성수에게 지금 고려되는 김성수 가문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천도교 재산의 절반도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가회동 송민 선생님 자택이 있었던 가회동 지금 그게 북촌입니다. 북촌 박물관 있는 이게 생가터라고 하는 표지서인데요. 저기가 가회동 자택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상춘원이라고 하는데 동대문 일대입니다. 저기도 병보석 이후로 나오셔가지고 저기서 기거를 하셨는데 저런 건물들이 나중에 다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모주인 고문을 당해가지고 거의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 번 병보석을 신청을 하는데도 기각을 합니다. 완전히 반송장이 다 돼서야 허가를 해주는데 몇 달 못 가서 돌아가십니다. 지금 우이동 봉안가 바로 옆에 묘수가 있거든요. 묘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한강 소설가가 어릴 때부터 자기는 여기 우이동에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기억나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가끔 아버지랑 손병희 선생 묘소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체조하면서 아침에 놀다 왔다 그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사셨구나 한강 선생이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앞에가 허니 이렇게 내다보이는 굉장히 5월 19일로 하는 교재는 6월 2일로 됐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5월 19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6월 2일은 오타 같습니다. 그거는 해원선생이 돌아가신 6월 2일입니다. 제가 쓰면서 잠깐 착각했나봐요. 해원선생 그거라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손병희 선생님의 평생 문제의식은 바로 보구간민이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다 설명할 수 없다. 그건 또 하나가 저는 손병희 선생님은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했던 부분 같아요. 그걸 동학적 연구로 하면 성심 본체라고 하고 또 대도견성 포덕천하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통적인 표현을 하면 인간완성이고 천인합의인 거죠. 그거에 대한 열망 그래서 그냥 포덕천하라고 하는 어떤 경세가로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언제네 깨달아서 그것을 펼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사상가 또 어떤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런 면모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표현대로 하면 성신상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보구간민과 진리공부의 경행을 강조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